오비루스타 카빗 눈잣떡이야 발로간대 아이씨 오고있네요 장마공원 지났는데 경찰서 쪽에서 지금 온다 왔어요 아이씨 오우 여기 렛 짠다 좋았어요 오 뭐야 저기서 코너 얻어있어요 아 얻어있어요 오 자스콘 또 보는데서 자스콘이 됐고 아아 큰일났다 이거 살았다 이거 아아 지명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앞에 여기 여기 안에서 오 오우 말도 안되잖아 친구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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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오우 주유소 뒤에 우리 미션지 했던데 숨어있어요 오우 칼리프 뛰는거 봐 와우 엄청빨러 칼리프 사거리에 있어요 와우 칼리프 뛰는거 봐 정빨러 사거리에 있어요 조심하세요 스펜 아우 아우 지엠땜에 정신이 더 없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신중심 샴 지엠 한번 차만 갈거라고 쒸 하나 더 있어요? 정면에 하나 있고 코너에 바로 뭐 또 다른 걸 지금 이렇게 해서 빼놔라 배가 부렸네 아 뭐야 누가? 지인 땐 중신을 낳아가지고 아싸 한방 정면에 있다 개피해요 개피 아이고 다시 자아가 으으으으以及 와 쟤 뭐야 아니 S야 쟤 뭐야 아 펜지구나 쟀어 아우 이럿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먼저 쏘고 쳤어 이런 레이포인트 저기 하나 쟤 뭐야 쟤 럿 1.2.1 1.2.1 2.1 2.2 1.2 2.1 2.1 2.1 2.1 2.1 1.2 2.1 2.1 2.1 2.1 2.1 특별한 껌? 아이고 개피 나이스 아치죽이 있던데 아이 진짜 아 오 뭐야 이제 제일 오기 날아가네 뭐가 아이고 공원쪽 잭 로스 와 쟤 못 이기겠네 공원쪽에서 건물 타고 와야 차량 스포인이죠 이쪽에 있을거다 외부인이죠 이게 너무 고 50 음 음 음 음 야 바로 리듬 카드로 바로 주네 어이구야 지금 재죽은 통로 중간 통로로 주면 돼 어휴 역시